네 오늘은 SI 현업자의 조언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번에는 그 댓글에 달린 주제였는데 좀 생각해볼 만한 그런 주제지 않나? 라고 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은 이분은 빛 상황 때문에 SI에 들어가서 일단 백엔드로 이제 3년 정도 일을 했다 뭐 익스프레스 그 다음에 뭐 PostgreSQL은 MySQL로 했고 CICD, Docker, MSI, 대용량, Kafka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커리어가 조금 안 좋아졌다 라는 거를 이제 깨달았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고 실제로 이제 SI들도 CICD, Docker 정도는 경영 면접 때 이제 많이 요구한다 라고 해서 이분도 이직을 준비를 좀 했었나 봐요 근데 뭐 경영 면접 볼 때마다 다 떨어졌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익스프레스를 Nest로 좀 바꿨었다라고 하면 희망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도 좀 하면서 좀 안정감이나 좀 미래가 좀 걱정이 될 만하다 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결국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라고 하면 결국 공고사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고사항에서 이제 뭐 2년 전, 3년 전, 3년 전의 공고사항과 지금의 공고사항은 좀 많이 다르다 라고 느껴지는데요 그러면 공고사항이 결국 기업이 원하는 거니까 그 기업이 원하는 거를 이 원하는 것 그리고 이 기업이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맞춰줄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좀 부족한 게 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 기업이 원하는 기술 스택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내가 그 기술 스택을 얼마나 잘 쓰느냐를 좀 보여주는 게 중요할 거고 물론 기본기가 중요합니다만 자바스크립트를 잘 쓰는지 타입스크립트를 잘 쓰는지 아니면 뭐 브라우저 엔진 뭐 이벤트 루프 같은 거나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라는 거죠 너무 길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일제 기업에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원한다고 했었을 때 뭐 예를 들어 카프카면 카프카를 얼마나 잘 쓰는지 뭐 리액트 쿼리면 얼마나 잘 쓰는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써 줘야 되겠죠 뭐 트러블 슈팅을 쓰는 거가 뭐 이제 맞는 얘기지만 내가 몰라서 나왔었던 그 트러블을 뭐 구글이나 스택 오버플로 찾아서 해결했다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 입장에서 쓰면 안 됩니다 무조건 이력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쉽다라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읽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경력자가 읽는 거고 경력자가 읽는 건데 그 사람이 내 글을 봤었을 때 잘하느냐 처럼 보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얼마나 잘 쓰느냐 이런 것만 보여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은 어디 블로그 글에서 그냥 쉽게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만의 좀 생각이나 철학 좀 생각하는 좀 시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강의 같은 걸로 채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강의를 들으면 그 사람의 생각은 얼마든지 읽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사고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파악하기 어렵단 말이죠 그 사람이 머릿속을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강의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말로 설명하는 것 자체가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사람이 하는 논리 순서를 그대로 순서대로 읽거나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사과하는 그런 시간들이 항상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집중해서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식 논서가 가장 좋은 거고 사실 공식 논서 자체도 그 안에 드러나지 않은 내부 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동작하는지 내가 실제로 하나씩 테스트해 보면서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나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찾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될 거고 그 과정들이 이제 이력서에 녹아가면 참 좋은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겠지만 혼자 좀 공부하는 시간, 사색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어서 이번에 SI 현업자의 조언이라는 주제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프론트 준비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풀 스택 요구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프론트에서 높은 연봉 받으려고 하면 이번에 면접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리액트만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리액트랑 노드 둘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요즘 애들은 다 프론트만 들고 오더라 그래서 별로 뽑고 싶지가 않다 왜냐면 그 사람 하나한테 프로젝트를 다 몰아버릴 각오로 요즘 운영되는 업체들이 꽤나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SI처럼 운영되는 업체들은 이제 인당 하나씩 그냥 프로젝트 맡아서 해라 약간 이런 마인드로 좀 진행을 하시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론트를 하신다 라고 하면 프론트엔드만 잘한다라는 거는 사실상 이제 1년차, 3년차, 5년차가 모두 스택이 다 똑같다 보니까 그 프론트엔드만 잘한다라고 해서는 사실상은 조금 많이 요즘 어렵지 않나 높은 연봉을 받는 것 역시 너무 어렵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조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맞는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붙는 사람들 보면 풀스택 하시는 분들이 좀 쉽게 붙는 거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